아 이거 레넥이라 초반에 딜교 빡세게 하면 안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딜교해 그냥 정글오면 그때가 생각하는거지 어 까비 오케이 나쁘지 않아 힐을 내가 못먹은게 살짝 아쉽네 저렇게 쉽게 부서지 부선대 노플에 이 스킬도 없는데 이거 안와 자 부담을 잘하겠지 에이 오면 잡잖아 아 격렬왕 딜교환 이 스킬도 없으면 에이 이 스킬도 없으면 아 이 스킬도 없으면 이거지 이거지 정말 못 쉬지 그냥 아 아 아 아 아 달달하네요 내 링턴 어떻게 죽일까 이 이번 턴이 딱 그거라고 잡을 것 같은데 안 죽나? 안 되다 나 진짜 다 맞아놨다 난 여기까지야 이건 못 살려줄 것 같은데 밀어버려 안 맞나? 그렇지 GG 좋았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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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입니다. 자족은 금물이다 자족은 금물이 나가는 것보다 더 쉽게 지지않은 것 같다 이것을 보내고 있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천국의 자체중에 평화된 것들은 그룹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개에 남아있는 것들은 적으로 적이 있어야 해요 이 희승에 갈라보면서 적을 처치해야 합니다 이거 적은 희승에 갈래 적을 처치해야 합니다 히힛 ㄷㄷ ㄷㄷ 역시 이 기사에서 면을 쫙쫙 쩝쩝 에덴이 파도가 날을 키 ㄷㄷ 적은 처치 쏙쏙쏙쏙쏙쏙쏙